그 해 여름방학기는 심하게 너 진짜 잘해줘야 돼 너 형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이 동생이 갑자기 짜증나는 거야 아빠 나한테나 좀 잘해줘 우리 형한테 잘해줘야 돼 우리 그냥 잘 지낸다고 했더니 야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그 이제 어떤 간절한 마음에 야 너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내가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그러냐면 한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그런 특별한 분이다라는 그런 기억이 있나요 그 어린 시절에 저의 아버지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지금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가 한 번씩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의 아버지처럼 인격적인 분이 없다 아들한테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제가 생각해도 제가 되게 아빠한테 맞을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 약간 생긴 게 약간 좀 죄송해요 아니 제가 까불고 약간 좀 어릴 때 막 뺀질거리는 것도 있었고 맞아 뺀질 약간 좀 깐족거리는 거였잖아 깐족 전드리는 거 약간 맞아 맞아 정말 짜증나고 짜증나요 그러네 제가 형수님한테 깐족된 적은 없었잖아요 우리 집에 있거든 아 그런 친구였어요? 네 약간 이렇게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약간 극능 스타일이잖아요 말로 네 열받게 하고 네 정말 한 대 쥐어박고 싶게 만드는 그런 걸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진짜로 저를 한 번을 이거는 거의 한 번 맴매 맞을 만한 일인데 저희 아버지는 한 번 안 때려줬어요 그래서 사리가 나오시겠네 정말 사리가 나오시겠어 저도 나중에 사리 나올 것 같거든요 나중에 몇 개 나왔는지 한 번 진신사리 뭐 이런 거 자식들한테 한 번 물어봐야 되겠네 아버님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셨다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런 데 반해서 저희 어머니는 아주 버럭킹이죠 버럭 그냥 그래야지 부부가 잘 맞아요 둘 다 버럭하거나 둘 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는 말보다 좀 손이 먼저 올라가시는 스타일이셨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런 균형 밸런스가 잘 맞았어요 2단 접착이 이런 거 네 그렇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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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는 이제 2단 접착이 아니고 손이나 옆에 있는 어떤 이런 기물들 이런 걸 바로 잡으셔가지고 오직했으면 가벽하셨죠 오직했으면 아유 진짜 네 지금 은자 언니가 약간 흥분을 하셨는데 본인이 오직했으면 핑의가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하던 게 그러니까요 2단 접착이까지 나왔습니다 네 설마 어머니가 2단 접착이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2단 접착이를 해본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오직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직하며 근데 혹시 그 윤형기 때 어릴 때 꿈 같은 거 있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왜 우리 때는 대통령 뭐 이랬잖아요 그때 한참 유행이 웅변 학원이 좀 유행했어요 오 그렇죠 그래서 그 웅변톤 아시죠 유는직 자식들만 가는데 네 근데 거기는 그 시골에 학원이 딱 3개 있었어요 주산 암산학원 웅변학원 태권도학원 오 근데 제가 몇 군데를 다 이렇게 한 번씩 가봤는데 제가 다 학원에서도 이렇게 깐적거렸어 그러니까 잘린 사람들 웬만하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제 북걸음 가고 오지만 저는 유치원도 중퇴에요 왜 유치원 깐적거려서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깐적이 한 일부분이겠지만 제가 그렇게 뭐 애들 괴롭힌 것 같지 않은데 얘 때문에 우리 유치원 면학 분위기 조성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유치원에서 제가 중퇴를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멋있게 말해서 중퇴지 무슨 중퇴요 폐학 폐원이라고 해야 되나 잘린 거지 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에서도 자꾸 얼마나 장난하고 까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힘들죠 네 그래서 돌다 돌다 운변학원 만큼은 깐적대는 걸 인정해 주시더라고 아 거기에는 이제 말을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운변학원에서 막 근데 운변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이거 원고 있으면 막 뭐 안녕하세요 수어 아빠입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연습하고 너무 재밌고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일연사 막 일어나서 힘장에 외칩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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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너무 재밌었고 근데 제가 그런 걸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걸 좋아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노래 부르는 거를 그냥 워낙 좋아했어요 어려서부터 항상 초등학교 때도 선생님들이 뭐 수업시간에 날씨 좋고 그러면 선생님 뭐 재밌는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졸려요 그러면 그럼 우리 요한이 나와서 노래 한 번 해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오락부장? 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체육부장 오락부장 나도 오락부장 했었는데 꿈이라고 뭐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 사람들 앞에서 뭔가 웃음을 주고 이런 것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좋아하고 웅변이나 노래하는 거 좋아하면서 그렇게 지낼 때 그 유소년 시절에는 사실 입양된 사실을 몰랐었겠네요 몰랐죠 그렇죠 전혀 모르고 그냥 전혀 모르고 깐족거리고만 사는 거지 그냥 불편적인 가정의 아이돌처럼 전진 난만하게 전진 난만하게 그냥 나에게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런 어떤 거에 대한 상상도 못하고 혹시 오시 전에 남편분이랑 이렇게 안 좋아요 안좋아 사기에 그렇죠 요즘 출구가 네 그래요 그런 상상을 전혀 못하고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중3 딸에게 그걸 물었거든요 차 타고 둘이 가다가 어 그래 너는 요즘 행복하니 그러니까 어 행복하대요 그래서 오 그렇구나 그런데 아빠가 약간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너의 행복지수를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75점이래요 그래서 속으로는 약간 야 이게 한 8, 90점 이상 나올 줄 알았는데 하면서 실망하면서 그래 그럼 너가 가장 행복한 건 뭐니 그러니까 딱 그걸 꽂더라고요 가족 그러더라고요 오 기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그렇잖아요 핸드폰 그래 맞아요 스마트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자기 쌍둥이 이제 자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솔직하다 좋아 네 그리고 아니요 동생이 그래서 그 아이에게 너가 힘든 건 뭐니 그러니까 뭐 공부 시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목사님도 그때 당시 이렇게 또 한 번 비슷한 질문 어리석지만 내가 그때 살아갈 때 그 유녀 유소년 시절에 나의 행복지수 이렇게 한 번 더듬어서 기억을 더듬어 더듬어질까요 한번 저는 뭐 어우 진짜로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거의 뭐 90점 이상으로 외동이었죠 외동이었죠 그렇죠 나한테 없는 거만 부러운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전에 시골에 살면 닭을 한 마리 잡으면 형제들이 많으면 다 여기저기 먹기 때문에 나는 늘 머리만 먹어 쟤는 머리 좋아한데 그런데 그거라도 안 먹으면 내께 안 주니까 없으니까 저는 그런 거를 한 번도 경험 못했고 닭다리도 먹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럼요 아이고 닭다리도 안 먹었죠 그냥 닭퐁? 그냥 하여튼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혼자 해서 먹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전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한 번씩 방학이나 이럴 때 이제 형제들 많은 친척네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외승모가 그때 그 증언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반찬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다리고 있대요 너 좀 혹시 이렇게 해주게 오 오 오마이갓 진짜 생선도 발라줘야 되고 이런 걸 임금님이었나? 오 이렇게 그냥 있대요 그러면 저희 외가 쪽은 아우 그냥 그런 거 없거든요 여기 땅 하면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먹고 갖고 난 이렇게 했다가 오 왜 뭐 이거였겠죠 왜 밥에 반찬 안 올려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밥상이 나간 거예요 안 먹나 보다 하고 안 먹나 보다도 그렇고 이제 저희 외승모가 훈육을 시키신 거죠 버릇고 친다고 내가 엄마랑 이제 뭐 한 방학이니까 며칠 가했으니까 엄마랑 하면서 통화할 거 아니야 내가 엄마한테 그 얘기했대요 엄마 나 반찬 안 발라줘 항상 안 발라줘 이랬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유 그랬어 하면서도 너도 한번 거기서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된다 해봐라 그때 외승모 댁 그때 외승모 댁에서 많이 달라졌어요 생선 발라먹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소년 시절을 즐겁게 보내다가 또 내가 이제 입양 사실을 인지한 게 사실은 또 친척 동생하고 요한의 고백에 오면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게 몇 살 때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방학 때 장기간 동안 제일 친했던 사촌동생이 한살 터울 동생 얼마나 친했겠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방학만 되면은 저희 때 방학이 뭐 거의 한 달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한 20일을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힘들었겠다 그 집은 그러니까 너무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눈치도 없어 깐족거리긴 그만한 게 아니라 눈치도 없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저희 어머니가 요걸 좀 이렇게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제공하시고 그러니까 20일이 가능했겠다 서로 간에 뭔가 이렇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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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로 저희 외가 쪽에 이제 삼촌들이 가족들 형제들이 많은데 삼촌들 이모들이 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제가 이제 커보니까 이거 내가 이제 만약에 내 조카들이 온다 그렇게 못해요 그 정도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20일을 있을 때도 그냥 뭐 요한이 올라왔다고 맛있는 거 해주시고 막 저는 또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막 실내 수영장도 데려가지고 하여튼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한살 털 나는 동생 제가 올라오기 전에 삼촌이 딱 단도리를 하는 거죠 야 너 이제 요한이 형 내려올라서 21일인데 너 요한이 잘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잘해줘야 된다는 게 너무 의도가 그렇잖아 갑자기 그러니까 아니 뭐 사촌이 올라오는데 대통령 오는 것도 아니고 매우 좀 심었겠다 근데 이제 그 해 여름방울은 심하게 너 진짜 잘해줘야 돼 너 형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이 동생이 갑자기 짜증나고 그러니까요 아빠 나한테나 좀 잘해줘 그러니까요 맞아 맞아 우리 형한테 잘해줘야 돼 우리 형이 잘 지낸다고 그랬더니 야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그 이제 그 어떤 단절한 마음에 야 너 이러니까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내가 왜 이렇게 잘해주냐 그러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친구 초등학교 4학년 막 이런 나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막 이랬으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그거를 감당하고 담아두기에는 너무 이거는 이 형한테는 진짜로 아침 막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나오는 일이 우리 형한테 일어난 거야 얘가 너무 마음이 어려웠던 거야 그 해 여름방학에 그래서 왠지 이상하겠어요 행동이 어색하고 어색했어요 늘 매년 이제 여름 겨울 만났던 그 아이가 아니라 그 해 여름방학 이 아이가 표정이 어두웠어 너무 착해지고 표정이 어두웠어 진짜 저의 깐죽을 뛰어넘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리고 저희들이 수영장을 아침 수영장 열 때 가가지고 폐장할 때까지 계속 있었던 아 넌 너무 신나 막 수영하고 있잖아요 얘 어디 갔지 보잖아 저쪽에 앉아가서 나를 바라보고 있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표정이 뭔지 알아요? 뭐가 그렇게 좋니? 바보야 이 표정이야 나 어떡하니? 나 어떡할래? 바보야 니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수영지에서 놀고 싶어 이런 표정이야 이제 생각하니까 그렇게 촉촉한 놀고 싶어 너는 수영할 때가 아니야 밥을 막 너무 맛있잖아요 또 외숙모가 음식을 잘하셔서 막 먹잖아 밥 먹다가 너 안 먹어보면 걔가 이렇게 그게 그렇게 맛있지 뭐 이런 거야 정말 촉촉하게 그 외에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 이제 제가 시골로 돌아가게 전날 자는데 내가 계속 정말 이거 하 잡을 때 형아 이제 앉아 어떻게 나는 또 내 마음속에는 나 내일 간다고 얘가 속상하니까 아쉬워서 왜 그래 앉아 막 이랬어요 아 네 정전사태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 왜 안 자 왜 그래 그래서 제가 불을 켰죠 이렇게 왜 그래 그랬더니 얘가 이제 울고 있어 거의 눈물 흘린 수준이에요 형 형 내가 형 이 얘기 형 진짜 절대로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 근데 그 조카도 아니 그 사촌도 되게 착하다 착하죠 울고 남자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원래도 감수성이 풍부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살면서 장난한다고 직구조장난 야 너 얘기 들었는데 너 다리 밑에 주워왔대 이런 차원의 뭔가 나를 화나게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신기하죠 그럴 수도 있겠다 무슨 소리야 그냥 그렇게 반문하지 않고요 아 그래 이거야 아 그래? 내가 그렇대? 그러면 그렇대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 얘기에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혹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그래서 우리 엄마 나한테 그렇게 했나? 뭐 이렇게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전혀 없는데 없는데 그냥 아 그냥 너무 진지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너무 진지했어요 그게 뭔가 너무나 희한하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그냥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리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저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막연히 또 아 맞다 나 그때 그 동생한테 그렇다고 들었는데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한 번씩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5학년 때 그러니까 처음 들은 거네 그렇죠? 그렇죠 5학년 때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듣고 바로 와서 엄마한테 바로 확인한 게 아니고 왜 확인할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냥 그게 또 저한테 되게 그 당시 나이에는 아니면 정확하게 이게 엄마 입에서 확인이 되는 게 싫었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 성향이 뭔가 복잡해지는 걸 싫어해요 단순 단순하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뭐 엄마한테 또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 막 상황이 되게 좀 복잡해질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욱하시는 게 있거든요 뭔가 이걸 했을 때 저희 집도 그렇지만 친척들이랑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분위기가 관계가 아 먼저 알겠다 어떤 촉이 딱 온 거죠 본능적으로 그렇지 그 동생도 지켜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거는 하여튼 뭔가 복잡하지만 일단 묻어두자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된 어느 시점 중학교 2학년 폭탄 대처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중2 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